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2006년 가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전 홍부를 핑계로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이신 할아버지를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던 못난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 소식을 들은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2교시 수업 도중 임종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 평안하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식구들과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오후 11시쯤 집에 가서 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형과 함께 집에 돌아가 막잠에 빠지라던 찰나 갑자기 집 전화에 벨이 울렸습니다 기곤한 마음에 형이 바뀌지 않은 생각으로 마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전화벨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10초쯤 지났을 겁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서 잘못 걸려온 전화라 생각해 수화기를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몸을 돌리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틀었지만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걸린 전화를 그 자리에서 다섯 번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아무 말소리도 없어서 받은 전화를 끊기만 반복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전화기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화벨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옆에 있는 프린터에 눈길이 갔습니다 당시 집에서 사용하던 프린터는 복합기라서 스캔 기능도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만든다며 프린터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스캔했던 것 스캔하는 곳을 열어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내고 나니 기묘하게도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괴담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정사진이 어딘가에 끼어 있으면 이승을 떠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할아버지께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셔서 사진을 빼달라고 전화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이야기 일문의 이상한 신앙 어릴 적 시골에서 겪었던 일이다 나는 고베에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에는 아버지 고향인 심한의 어촌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그 일이 있던 9살 때 여름방학도 시골에 내려가 보내던 터였다 당시 나는 거기서 만나 친구가 된 A와 매일 신나게 놀러다녀서 하루하루가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그런 어느 날 A가 신사에 가보자고 말을 꺼냈다 그뿐 아니라 신사의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었다 우선 이 신사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자면 산 꼭대기에 있는 곳이다 당연히 앞에는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산에서 산기슬까지 계단이 이어져 있고 산기슬계도 신사 앞에 있는 것처럼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신사 앞에 있는 기둥문을 따라 나오면 곧바로 바닷가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도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즉 신사경 내에서 바닷가까지 참배길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A를 따라 산기슬계에 있는 신사 기둥문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왠지 첨벌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웠던 때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려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A는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열심히 나를 데려가려 꼬셔댔지만 결국 나는 가지 않았고 A는 혼자 신사로 향했다 20분 정도 기다리자 A가 돌아왔다 하나도 재미없어 신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거울만 하나 있고 뭐야 별거 아니잖아 왠지 모르게 나는 안심했다 다음 날 A에게 겁쟁이 취급을 당했던 것도 잊고서 나는 A와 또 신나게 놀러다녔다 즐거운 여름방학은 머지않아 끝났다 집에 돌아갈 때 A는 나를 배웅하러 나왔고 내년에 또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해 여름방학 나는 어김없이 심한해로 향했다 할머니는 반갑게 나를 맞아주셨고 큼지막한 수박을 잘라주셨다 나는 수박을 먹으며 내일은 A랑 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와 삼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삼촌이 힘들게 입을 열었다 너하고 A가 워낙 사이가 좋아서 말을 안 했었는데 실은 A가 죽었단다 작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사흘 정도 지났을 때 바다에 빠져서 그만 나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작년 여름에 있던 일을 떠올리고 혹시 신사에 함부로 들어간 벌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고작 신전에 들어간 것만으로 벌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내가 대학에 다닐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12월 초에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다 금흥날부터 설날까지 이어지는 고향집 제사에 참가하라는 것이었다 삼촌 저 고베에 있어요 교통비도 꽤 드는데 꼭 가야하는 건가요? 라고 답하니 삼촌이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당연히 와야지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우리 집안 당주야 우리 집안이 제사에 참가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형도 매년 제사에 참가한 다음 설날에 고베로 돌아갔던 거 기억 안 나? 됐으니까 꼭 와라 알았지? 결국 나는 마지못해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사 당이 금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심한해에 도착했다 삼촌은 초조해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7시까지는 오라 그랬잖아 라고 삼촌이 말하기에 난 대답했다 죄송해요 마세에서 도미밥 먹고 오느라 그래도 어차피 제사는 9시부터니까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그러자 삼촌은 이 멍청아 목욕 재개할 시간은 빼고 계산하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것까지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제사인가 나는 서둘러 목욕을 마치고 아버지가 있던 하오리 하카마를 입었다 그리고 제사가 열리는 바닷가까지 달려갔다 바닷가에는 나처럼 하카마를 입은 사람들이 잔뜩 있었다 이 제사는 여자가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각 집안의 당주만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9시가 되자 신주가 바다로 향해 축사를 읊고 신을 맞이한다 그 다음에는 참배기를 따라 신사 경례 까지 신주를 필두로 솔불을 밝히고 다같이 걸어갔다 그리고 신주가 신을 신전에 안치시키고 노아 카구라 공연이 이어진 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소란스럽게 밤을 세웠다 신도 사람도 모두 얽혀서 먹고 마시며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술기운이 올라 권한 기분이 되었을 무렵 신전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신전을 둘러치고 있던 금줄이 다른 곳 과는 달리 왼쪽이 시작이고 오른쪽이 끝이었다 다른 신사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왜 저렇게 생겼나 싶었지만 이미 취한 상태였기에 그리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도 왠지 그게 계속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나는 삼촌에게 금줄에 관해 물었다 저기 삼촌 신사에 관한 건데 거기 금줄이 거꾸로 쳐져 있던데요 라고 삼촌에게 묻자 삼촌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니 답했다 뭐 너 그것도 모르고 제사에 참여했던 거요 그치만 아버지는 뭐 하나 설명도 안 해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삼촌도 그냥 제사만 오라고 했지 뭐 하나 설명도 안 해줬고 라고 말하자 삼촌은 말했다 그랬구만 미안하다 그럼 제대로 설명해 줄게 그 신사는 보기에는 평범한 신 메이샤라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섬기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아니야 거기서 섬기고 있는 신은 훨씬 무서운 거라고 메이지 시대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지방의 신사마다 어떤 신을 모시는지 조사를 했어 그런데 공무원이 이 동네에 와서 신사를 조사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이 신사에 있는 신을 그냥 신님이라고만 부르고 이름은 몰랐더라는 거야 나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삼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옛날 사람들이니 신님의 이름을 아는 것조차 경외스러운 일이었을 테고 딱히 관심도 없었겠지 그래서 공무원이 곤란해 하다가 대충 이름을 갖다 붙인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 신사에 있는 신이 옛날 신화에 나오던 유명한 신으로 탈바꿈한 거지 하지만 이름만 모르지 어떤 신인지는 알아 어령신앙이라는 말 들어본 정 있냐 액신이나 원혼을 모셔서 진정시킨 다음에 좋은 신으로 거듭나게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인데 바다는 먼 외국 과도 이어져 있잖냐 그러니까 종종 좋지 않은 게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야 특히 이 동네는 지형 때문인지 조수 때문인지 바다에서 온 악령이나 나쁜 신이 바닷가에 잔뜩 모인다고 하더라고 그게 쌓이면 고기잡이 배가 침몰 하거나 마을에 재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쌓이기 전에 신들을 신사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래서 매년 지내는 제사가 중요한 거다 삼촌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금줄이 다른 신사랑은 정반대 인 거야 금줄 이라는 건 속세에 더러운 인간들이 신전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치는 거잖아 한마디로 바깥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놓은 거지 하지만 저 신사의 금줄은 반대라는 거야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둘러 쳐놓은 거야 즉 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둔 거지 순간 어릴 적 일이 떠올라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면 그 옛날 A가 금줄을 넘어 신전 안으로 들어갔던 게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던 것인가 A는 신전 안에 갇혀 있다 악령과 악신의 사이로 몸을 내던 던졌던 것이다 만약 내가 그때 A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신사 안에 들어갔더라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덜덜 떨다 보니 어느새 손에는 식은 땀이 가득 고해 있었다